안녕하세요 저 대원입니다 오늘은 제 생일인데요 제 생일을 가족들과 보낸 게 다섯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올해도 역시 저는 단식원에 와있고 영상통화로 한 번 생일 축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시작 야 하나도 밝아 보이지 않는데 이게 무슨 생일 축하 뭐 축하합니다 불어와 잘 춥고 잘 춥고 됐어요 아 비끗 화면을 쳐다도 안 보면서 진심으로 축하하는 게 맞아? 어 축하해 다 모였잖아 이게 모이시지 않은 자리야 공주까지 축하해 이제 크게 먹어야지 먹어 먹어 아빠 아빠 먹어봐 아빠 먹어봐 죽고 싶어? 마음이 아프네 마음이 아프네 아빠 뭐야 뭐 때리고 있어? 보고 있어 응 영원히 나간 거 같아 먹고 싶다 이런 표정으로 공주가 엄마 안 뜯어진다니 공주 안녕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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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겠다 자 수리 먹방 한번 해주시고요 무치고 흘려야지 또 정답이지 어 수리 맛있어? 아니 수리 맛있어? 응 베리구 고구맛까지 좋아 베리구 돼야지 베리구 베리구 나 생일 축하해요 안녕 아빠를 보면서 얘기해야지 아빠 생일 축하해요 수리야 보고해 무슨 소리야 뭐 잡아서 해 이 사이도 무슨 소리야 저거 엄마 생일 축하해요 빵빵이다 야 오빠 아 아 으어 아 아 흐헣 배불러. 배불러? 솔리가. 얼마나 남았는데? 개인이방. 좋은 하루. 어, 자기소 생일 축하해. 웨이. 아니 나 너무 너무 그거 해서 미안해. 웨이. 수리. 수리 아빠한테 이사해. 생긴 축하드려요. 나름 퍼포먼스. 뭐여튼 아버지 생신 축하드리고요. 아, 내년에는 더 행복하게 같이 영화에서 나눌거예요. 다같이 모여서 인사 마지막 하는걸로. 어, 다같이 모여봐. 사이 좀 좋게 해. 자, 아빠한테 인사해. 수빈아 고개 돌리고 인사해 아빠한테. 알았어, 맛있게 먹어라. 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수영이. 어. 먹고 있어. 수영이가 안보여. 응. 응. 짜증나. 응, 알았어 끊을게. 어, 잘 지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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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